입수해, 입수해. 아니, 입수해, 그냥. 힘들어. 아, 누구야. 빨리. 그냥 입수해. 떨어라. 빨리 들어나, 이거. 그냥 입수해. 그냥 입수하라고. 집착해, 집착해. 집착해, 집착해. 마지막, 나. 내가 들을게. 빨리 와.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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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셋. 아, 좋아, 좋아. 야, 뭐 대지 걷고 가라. 그냥 입수해. 입수해, 제발. 야, 떨어라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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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 중생연수 흥 맞았어. 다녀요, 천천히. 천천히. 타면 끝내. Ara. 됐다. 여기 다 인거야. 가세요. 아, 죽겠어. 아, 진짜 힘들다, 이거. 아, 죽겠어. 아, 진짜 힘들다, 이거. 아, 죽겠어. 따라가줘. 아, 진짜 힘들다. 아, 죽겠어. 혹시 만기 형이 이 길로 갔나요? 강길이 다 보이네. 아, 너무 와. 이야, 이거 장난 아니네. 와, 그때 죽은 지는 죽은 지가. 고기가 천국이었어. 사람이 이렇게도 미워지나? 아니, 갑자기 제가 주혁이가 1번도 하겠다고 갑자기 누워가지고. 아, 1번도. 홍철이 먼저 해야 돼. 홍철이 형 2번인데 왜 들고 왔어요? 형이 2번인데 왜 형이 들고 왔어요? 아, 몰라. 나 지금 답변했어. 나 들리게 때려. 들어가. 자, 입수, 입수. 아이고, 참 입수구나, 이게. 입수, 입수. 대검아 미안해, 입수에. 아니, 왜요? 3천 2천승 첸 때. 3천 2천승 첸 때. 3천. 왜 그러세요, 왜 그러세요. 왜 그러세요, 상독님. 야, 또 하늘 노래진다, 노래져.